오늘 나와서 예배하면서 혹시 마음에 깊은 눌림이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일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마치 돌멩이 하나를 가슴에 턱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우수아라는 사람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답답하죠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참 철없고 또 훈련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또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차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특별히 여기 7절은 아주 더욱 강조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히브리오 락 극히 메오드 지금 할 일은 오직 강하고 극히 최대로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그동안에 쭉 읽고 또 설교도 하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에 제가 좀 깊은 의미 그것이 주는 그 어떤 감동을 제가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 쫄지마 기죽지마 강하게 맘먹어 잘될 거야 보통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 목숨을 건 그런 전쟁 앞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례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깊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해서 전쟁을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 사기 진작하고 정신무장하라고 하는 그런 뭐 군대에서 정훈과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지켜내는 일에 오직 그 일에 전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중요한데 말씀 지키는 일에 온 정신을 쏟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 속에 더 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부패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거스리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자아가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 다부지게 먹고 좀 담대하게 나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 육신의 부패성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기에 너무 어려운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가 늘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쪼다가 되고 바보가 되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늘 도전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개화와서 듣는 거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현실과 말씀을 구분해놓고 분리해서 모두를 바꿔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우수와의 삶을 좀 같이 쫓아가면서 말씀을 좌로나 오로나 칠천하고 지켜내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부지게 맘먹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인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소와 3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어쨌든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요단강은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소와 3장 15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기다렸다가 쉬었다가 좀 물이 말라질 때 겨울물처럼 쫄쫄쫄쫄 흘러갈 때 그때 건너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요소와 3장 8절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요단 불가 이러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른 유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창일한 요단강에 발을 넣고 가다가는 정말 온 몸 자체가 다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물결 속에 발을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해야 되는 요소 하나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될 제사장들 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좌로우로 튀어서 도망가지 말고 내 말씀을 지켜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요소와 3장 15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더라 뒤에가 중요합니다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자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하의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굽혀졌고 그 모든 백성의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단순히 전쟁을 위한 처방이나 격려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죠 말씀을 지키고 자로나 오로는 튀어질지 않으냐고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요단 건너서 여리고 앞에까지 왔습니다 길가리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요 여리고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넓은 들판이죠 요수하서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하에게 이러실 때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해 아마 그 광야를 나오면서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한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 때가 있지 아니 여기에서 한례를 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죽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아니 한례받고 드러누어 있으면은 그거 알고 저기 쳐들어오면은 그거는 그냥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지 않고서는 순종이 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3자 다시 보십니다 그때 여하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러시더니 너는 부식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해 여호수하가 부식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오늘 2절 3절의 본문의 패턴을 여러분 보세요 2절 끝에 행하라 하심해 3절 끝에 행하니라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 행하라 하시니 행하니라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거기에는 원망도 있었고 거기에는 방황도 있었고 거기에는 좌로우로 비틀거리는 발걸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다함대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하라 하심해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난하나 가난한 정복이 애들 무슨 장난하고 있나 뭐 이렇게 시시해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한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뭐 한 가지만 더 하죠 요리구성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와서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역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대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하나님 말씀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요리구성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6일을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들으면 크게 외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목숨 내놓는 일입니다 하루만 돌아도 살벌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를 지어가지고서 6일을 거기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화살 쏘고 창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뜨거운 물 막 던지고 이렇게 하면요 6일 동안 그것도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다 죽어나가고 군대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아주 생명 거는 일입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전쟁 방법을 말씀하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에 모시받게 들으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다시 제사장들이 양강나무를 길게 부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격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심에 눈이 아들 여우수하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기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을 잡고 여우와의 귀 앞에 나아가라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5절 끝에 하심에 6절 끝에 하고 뭐라고 뭐라고 하심에 하고 그대로 하고 그러나 그 사이에 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건너가기 어려운 늪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지 아니하면 비틀거리고 좌로우로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부담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우리가 현실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 뒤를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요새가 내게 명령한 그 위법을 다 직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우리는 빠르게 급하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은 정말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말레이시아에서도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조금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 근거가 나로 붙어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성을 칠 수 있어 나는 정복할 수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기에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연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이 마음이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히브리스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해석을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침묵 가운데 여리고를 순종의 발걸음으로 돌았어요 이 상황을 오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결과적으로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가 말씀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외모 중심의 삶 치열하게 보이는 것에 쏟아붓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 영적으로 생활한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갈등이 많이 생겨요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는 욕심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주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서로 치고받고 올라서려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산다는 것 모험이에요 현란하게 성장하는 물질문명의 세계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21세기 포스트 모전이즘의 복잡다단한 상대주의 세상에서 오직 절대 복음과 예수의 십작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극히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지켜내는 이러한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마음과 힘이 어떻게 나오는가 저는 7절 다음에 8절에서 다시 반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단서를 찾고 저도 사실은 제 삶 가운데 이거는 정말 체험되는 그런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타는 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을 해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 패턴에다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게 대치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 아찔한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곡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말씀들을 지켜내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올고든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그냥 내가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달리고 내가 결단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에 살았고 운등력이 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사로잡고 내 삶을 끌어가다 보니까 내 속에 없는 어떤 용기와 담대함과 강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다 활용하실 줄 압니다 전화만 받고 걸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스마트폰 더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유명한 길치 아닙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짜증나고 정말 화가 나는 때는 20번 간 길을 또 잃어버리고 맴돌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제가 진짜 한심해도 보통 한심하게 공간 지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웨이지라는 앱을 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헤매고 다른 데로 가도 띡 하고 다시 조정해줘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갑니다 아이고 한 번은요 처음에는요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어디를 가는데요 막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내를 저는 순종을 잘 안 하다니 막 정글로 들어가는데 막 우솔길로 들어가고 막 그래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드디어 난 여기서 죽나보다 정글 속에서 들어가서 죽나보다 아 그런데 동네 닭이 막 도로에 나와 있는데 닭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거기 딱 세워놓고 어떻게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닭 치고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 치고 갔어요 말이 되네 그런데 웨이즈 그 앱을 딱 다운받아가지고 안내를 받은 결국은 정글을 돌든 어디를 돌든 나중에 가보니까 목적지로 안내하더라고요 차가 많이 맥히면 또 그런 길로 가가지고서 안내를 해가지고 가요 또 지가 알아서 여러분 마타옴 피터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앱들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장착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앱도 장착하고 부부관계의 앱도 장착하고 내 삶의 미들의 비전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장착하고 내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이끌어낼 것인가 장착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묵상되어지고 이 앱이 내 속에 정말 깔려서 그 앱이 작동하게 될 때에 나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단순히 어떤 한 두 구절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우수와의 삶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우수와가 가나한 정복하는 사역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모든 사역을 다 수행하고 황혼이 지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의 말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우수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우수와서 23장 2절에 여우수와가 온 이스라엘 그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들 것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이시니 아니냐 보라 내가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회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다 나눠주지 않았느냐 같이 경험한 사건이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젊은 날에 주셨던 가난한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 조급하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비틀거리는 그 삶 가운데 주셨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담대함으로 말씀의 길을 갔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한 번 더 크게 힘써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말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크게 힘써 여러분 오늘 제가 크게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귀에 속에 청청병력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말씀이 희미해지고 너무나 좌충우돌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좌우로 흐트러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힘써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직교 행하는 일에 삶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눈앞에 두고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딸 아들이 다 컸지만 사실은 투션 한 번 시키지는 않았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물론 어떤 때는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또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투션시키지 못하고 해주고 싶은 거 해주지 못해서 지금 후회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 아내도 여기 있기 때문에 시키고 싶은 공부를 다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한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녀들이 너무나 억압받으면서 말씀에 강요당하고 억압하면서 목사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늘 묵상해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좀 더 자율성을 두고 좀 더 후려한 가운데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정말 부모로서 목사로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수 있도록 양육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오직 거기에 삶이 달려있는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자로서 양육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깊이 후회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말리에시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미래에 뭐가 후회가 남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뒤돌아보면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뭘 안 해서의 후회함 보다는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후회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윤학렬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이 만든 영화가 철가방 우수씨 이번에 또 지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야곱이 지렁이 같다고 그랬는데 아이들 왕따 문제를 아마 다룬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에 있는 의식을 갖고 이 영화들을 만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안 보는 영화를 잘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화들을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데 그분이 원래는 무속인 무속인들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처음에 생각할 때 연극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제사드리는 구술하는 이런 것들의 형태에서부터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깊이 빠지면서 무속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들의 어떤 신령한 그런 세계라든지 그들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했고 무속인협회가 있는데 무속인협회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뒤를 밀어줘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왜냐하면 이 영상매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분 목사님이 계신데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 무속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받는 걸 좋아한댑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오십시오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해 주는데요 갑자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과거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신문 배달부 하고 막 할 때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어느 교회에 불이 켜져 있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깊숙하게 말씀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평생 너를 붙잡아 죽겠다 뜨겁게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장모님이 남녀 호랑격교 아내도 남녀 호랑격교 일본 불교 아주 절실한 신자인데 나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선포를 하니까 집안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무속인협회에서 전부 다 투자를 거두어버리고 그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사기죄로 다 고발을 해버리니까 재산 다 날라가버리고 빚더미에 앉아버리는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들을 붙잡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버텨나가니까 그 장모님이나 아내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 사람 벌써 자살하고 죽었어야 될 상황인데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강력히 기도하니까 다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나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위해서 구슬 세 번이나 했댑니다 장수굿도 해주고 여러 구슬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늘 무당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녔는데 아버지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 나가는데 나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대요 둘이 목욕을 깨끗하게 집에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 앞에 무릎을 딱 꿇었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그동안 너를 악한 영역에 잘못 인도했다 아빠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네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무릎 꿇고 그런 거 처음 보니까 뭐 그렇게 안고 막 울더래요 엉엉 울더래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교회 나갈 거야 지금도 딸아이들이 있는 방을 열어놓고 늘 눈물로 기도한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기 때문에 오늘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힘써야 할 것은 그 형통을 탐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꼭 많이 모이고 편리한 데 엎드려질 때 가고 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교회 힘든 교회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애들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양육해야 되고 2, 3년 있다 가는데 애들 그냥 튜션 많이 시키고 잘 있다가 가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한번 간단히 드리고 무슨 교제야 그냥 가면 되지 무슨 봉사고 뭘 복잡하게 많이 해야 돼 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저는 고집합니다 저는 봉사의 길을 가야 되겠고요 애들 다음 세대를 정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고 싶어요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말씀에 있어서는 세상 것에 굴복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럴 때가 올지 몰라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렇게 들어갈 그때 감옥의 면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동성 연애자들은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그런 소수자에게 우리가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될 질명인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속으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이고 저 목사 철이 없어 아이고 요즘 목사들이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어떻게 말씀만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냐 삶을 몰라도 너만 몰라 현실 속에 들어와 봐야 돼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지 다 뻔히 보이는 길이 뭐 강하고 담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교회의 성대 여러분에게 좀 모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모질고 강하고 다부죽의 마음 잡으시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삶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목숨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른 말로 바꿨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크게 힘써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